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몬스터 효과 발동! 좋아! 몬스터를 특수 소환! 나와라! 링크4! 파이어월 드래곤! 파이어월 드래곤! 드로우! 개선! 빌드 마법 발동! 카드를 덮어두겠다! 날려버려 주지! 몬스터로 공격! 몬스터 효과 발동! 몬스터 효과 발동! 몬스터 효과 발동! 지금의 난 그저 카드나 넘기는 망령이나 마찬가지다! 나의 턴! 드로우! 개선! 빌드 마법 발동! 카드를 덮어두겠다! 난! 몬스터를 어드밴스 소환! 지속 마법 발동! 배틀이다! 날려버려 주지! 몬스터로 공격! 몬스터 효과 발동! 몬스터 효과 발동! 과연 그럴까? 몬스터 효과 발동! 좋아! 몬스터를 특수 소환! 나는! 몬스터 효과 발동! 막하게 됐네! 리버스 카드다! 함정 발동! 함정 발동! 턴을 종료한다! 이제 어쩔테냐! 나의 턴! 드로우! 리버스 카드다! 마법 카드 발동! 공격해! 플레리메이커! 몬스터를 특수 소환! 공격해! 플레리메이커! 몬스터를 링크 소환! 내가 노리는 건 니가 폭발하는 거다! 빌드 마법 발동! 공격해! 이 순간! 리버스 카드다! 지속 함정 발동! 와라! 몬스터를 특수 소환! 내가 노리는 건 니가 폭발하는 거다! 지속 마법 발동! 드라코넷! 드라코넷의 효과 발동! 공격해! 플레리메이커! 몬스터를 특수 소환! 나는! 나와라! 미래를 이끄는 서킷! 링크 소환! 나와라! 미래를 이끄는 서킷! 에로헤드 확인! 몬스터를 링크 마커에 세트! 서킷 콤바인! 링크 소환! 미래를 이끌는 서킷! 더 얻낸대! 저게 진짜! 잘난 척하긴 해! 내가 여기에서 죽는 건 허락하지 않겠다는 거군 나의 턴! 드라우! 몬스터 효과 발동! 나타나라! 몬스터를 특수 소환! 난! 몬스터를 링크 소환! 지속 함정 발동! 나타나라! 몬스터를 특수 소환! 지속 마법 발동! 카드를 덮어두겠다! 나와라! 몬스터를 일반 소환! 태틀! 간다! 슬레이어에게 다이렉터 퇴! 허이! 괜찮은? 프리미커! 이걸로 만족했어 이걸로